안녕하십니까 오늘 채널 정체성을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잘 살고 잘 죽는 것에 대하여 잘 사는 것은 사는 동안에는 어쨌든 재밌게 살아야 되니까 또 보람되게 뿌듯하게 그렇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죽을 때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안락사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 때도 편하게 그래서 채널 정체성을 잘 살고 잘 죽는 것 그래서 오늘은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는 가족 간의 연대감보다 오히려 진짜 유튜브 구독자들 간의 연대감이 더 뛰어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유튜브 7선 정도를 선택해서 봤습니다 추천해 드리려고요 그럼 첫 번째 7위는 책한민국입니다 책한민국이라는 책을 읽어주는 유튜버인데요 일단 이분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고 좋아요 살짝 느린 호흡으로 진행되는데 나는 지침 전에 또 타이머 맞춰놓고 잠도 자기도 합니다 ASMR처럼 아니면 화이트 노이즈처럼 듣다가 잠든다는 게 조금 여기 책한민국님한테는 좀 무례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차분하고 자기 전에 지식을 쌓기도 좀 좋아요 책 읽는 건 또 지혜도 쌓지만 지식도 쌓잖아요 그래서 지침을 준비하고 하루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이불을 덮었을 때 좋은 내용의 책을 차분한 목소리를 읽어준다 간혹도 내용이 좋으면 집중하다 보면 잠 깰 수도 있어요 2022년 9월 27일 기준으로 구독자 수가 30만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마지막 부분에 크리에이터 본인의 의견도 첨부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한번 견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6위는 여섯 번째로 제가 자주 찾아가는 곳인데 간다효입니다 정치사회 경제전문 채널이거든요 이분이 아마 나이는 저보다 어린 것 같은데 되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초반에는 아마 얼굴을 가리고 효기심으로 했던 것 같은데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약간 조금 이방 느낌 나면서 B급 감성이라 해야 되나 뭔가 좀 독특한 흡입력이 있더라고 들을 때 목소리로만 나왔었는데 그리고 내용도 알차고 통찰력도 뛰어나서 이제 우리네 역사, 세계사 등을 공부하는 데는 매우 탁월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대형 채널들이 빠지기 쉬운 여론 등을 의식한 우리 이제 앞으로 또 더 대형 채널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여론이나 또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비위를 좀 맞추거든요 슬슬 이런 건 좀 조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쭉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 입담도 좀 걸쭉하고 또 내가 볼 때는 꾸밈이 없어요 다만 약간 B급 감성이 들어가 있어요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간다 회원님을 추정합니다 5위입니다 5위는 캔들스토리인데요 이분이 경제전문 채널인데요 화려한 입담, 생생한 영상미 이런 것보다는 40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확히 제가 이분들 호구조사할 것도 아니고 40대 정도의 경상도 아재랑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건사한 저녁 이런 것도 아니고요 간단하게 커피나 음료수 정도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체로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곤조곤 짚어주거든요 맞은편에 또 김화백님이라고 가끔씩 나불대화 이래가지고 듣습니다 그런 채널인데 조곤조곤 짚어주고 또 차분하게 얘기해줘요 특히 이제 가끔 라디오 채널처럼 출퇴근 시간이나 운전 그리고 지하철 버스에서 들어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먼데 있는 거국적 경제 이야기도 충분히 갖추셨는데 그게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그리고 거국적 경제 상황, 지포, 정부 발표 등이 실생활에 어떻게 작용할지 잘 설명해주는 그런 채널인 것 같아요 4위, 루노라쿠스라는 채널인데요 이 크리에이터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아마 음악계나 이쪽에 전공을 하셨거나 몸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한 요즘 세대한테는 올드팝인데 70, 80팝들을 조금 다룬 것 같고 90팝도 조금 다룬 것 같고 뭐 그분이 특화된 게 아니라 이제 역사에 대해서 쓰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최신팝은 좀 안 다루는 것 같지만 최신팝도 충분히 역량이 있으신 것 같고 영화나 영상 쪽에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듣다 보면 내공이 상당하고 우리가 곡 자체를 단순히 감상하거나 또는 팝 번역을 해서 이렇게 조회수를 올린다는 것보다는 그 곡에 대한 역사, 가수, 작곡자, 프로듀서, 음반사 등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거 알고 보면 좀 더 재미나거든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깊이감이 훨씬 듭니다 약간 요즘 도슨트라 해야 되나 미술관 이렇게 가면 예전 큐레이터 도슨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저는 마이클 잭슨을 시내 경지에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마이클 잭슨 편은 좀 많이 다루셨던데 그거 필수로 읽으시면 저랑 연대감이 더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끈끈하게 아무튼 또 이런 것도 하나의 삶의 즐거움으로 플러스 하나 시켜주십시오 재밌게 살게 자 이번엔 3위입니다 이분은 말 안 해도 다 아실 건데 바로 이동진의 파이아키야 이분은 모르면 요즘 간첩이죠 워낙 유명하니까 SKBTV랑 관련이 있는 채널로 같아요 2시간짜리 영화로 5시간, 10시간도 떠들 수 있는 분이니까 이미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 단순한 영화 지식만이 아니라 이분이 계속적으로 보면 사실 영화라는 게 종합예술이라서 인문학, 역사, 음악 이런 거 다 같이 다르잖아요 이분이 계속 시리즈물로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르더라고 그래서 보다 보면 즐겁게 영화 한 편 시청하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지식도 성장하고 최소한 볼만한 영화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이 최신작, 최신편, 대중성을 띈 인기 있는 영화 좀 많은데 사실은 인기 있다기보다는 세월이 지난 영화 그다음에 깊이감 있는 다루는 영화들 추천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영화관에는 어떤 게 나왔을까 할 때 이분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고 또 갔다 와서 갔다 와서 이분이 해석해 주는 거 그리고 또 뭐 영화력이 있는 영화 관련 용어 같은 것도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멋진 분이에요 이분은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2위입니다 이분을 정확히 뭐 철학자, 종교 철학자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홍익학당이라고 해서 종교 철학자, 사학자 같기도 하고 하기는 뭐 예전에 다 철학하고 역사하고 과학하고 예전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분들은 다 그렇게 수학자로도 활약했으니까 하여튼 이분은 아마 낯은 좀 읽을 겁니다 양심맨으로 대선 출마, 2018년도인가? 하여튼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정치 상황상 이런 분이 나와서 당선되기는 힘들어 보였는데 개인적 사명감? 하여튼 정치 철학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출마하신 듯 보여요 요 부분 때문에 약간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차치하고 나는 이제 많은 종교 철학에 관해 얘기를 해 주셔요 내공이 엄청 뛰어나신 분인데 주로 이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식이나 뭐 이론이 떨어지는 분은 아니고 좀 단점이 보면 이렇게 탐진치 뭐 이런 단어 접하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 안 그래도 요즘에 뭐 무너채고 힘들어 하잖아 그래서 조금은 진입장벽이 있는데 그냥 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좀 뭐 단어 이렇게 TV로 유튜브를 보고 이분은 영상 보고 탐진치 뭐 이런 단어는 조금씩 검색하면서 읽었거든 순서에 관계없이 뭐 이렇게 산분인문학 이렇게 쭉쭉쭉쭉쭉 읽어 가다 보면 따라가 따라가는데 뭐 내가 뭐 얼마나 깊이가 있겠노 다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아 이런 해답 해답은 자기가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인문학 또는 역사 또 종교 철학 같은 부분은 결국에는 인간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분들은 요런 내용을 조금 확인한 요 채널에서 공부를 좀 하시면 약간은 인내의 시간 조금 있더라고 초짜들은 아까 말했듯이 진입장벽이 조금 있어서 조금 뭐 호불호가 걸릴 수도 있는 채널이 대망의 일입니다 슈카월드죠 이거 뭐 내 방문 횟수만 해도 내가 이분 조회하고 눌러준 것만 해도 엄청 많다 이분은 이미 셀럽을 넘어섰죠 넘어선 사람이고 정치, 사회, 경제, 역사, 과학 등 모르는 게 없는데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이분은 늘 좀 겸손하고 너무 재밌게 얘기는 하지만 자기는 얕고 넓게 한다는데 그 얇은 얕은 정도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깊습니다 유튜브를 찍고 영상을 조금 차려 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촬영 별갓 아니지만 뭐 다큐도 찍어보고 하니까 찍을 거리를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관찰력도 뛰어나신 분 같아요 시사상식이나 이런 것도 정통해서 타고난 머리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구독자 수 제가 아마 만단이 되기 전에 봤던 것 같은데 200만이 넘어버렸으니까 지금 벌써 성장하고 있고 곳곳에 공중파에도 지금 등장하고 있죠 유쾌하고 밝고 압축된 정보를 재미나게 진행하다 보니까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소음이 요즘 장난이 요즘 장난 아닙니다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너무나 다 대형 채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는 눈이 많아지고 시선이 집중되면 행동에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이 자기 의견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은근 살짝 비추긴 비춰 그래서 간다효 앞에 말했던 유기 간다효가 조금 정제되지 않은 느낌의 날것이라면 요거는 좀 세련되고 정제되는데 아마 워낙 많으니까 일단 그렇게 했나 그래서 내 유튜브 영상 시청 중에 부동의 1위 독주중입니다 독주중이고 이렇게 얘기해 봤거든요 제가 추천할 만한 오늘은 잘 사는 것 다음엔 또 잘 죽는 법에 대해서 이 얘기 잘 죽는 것에 대한 주제로 다룰 오늘은 잘 살려면 최근에는 이런 좋은 영상을 보면서 지식도 늘어가고 즐거움, 엔터테인먼트의 역할도 해요 충분히 하니까 뭐 한 7개 정도로 추려봤는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추천할 만한 영상이 있는지 댓글로 적어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